안녕하세요. 발음 올려달라고 신청한 학생.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파니 멘들썸 거네요. 제가 이 가사를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노래에요. 솔직히 말하면. 자, nach süden. nach는 어디로 향하여 süd. süd는 남쪽이죠. 이 노래가 남쪽을 향하여 이런 노래에요. nach. sechel은 h 발음이고요. süden. süden. nach süden. von allen zweigen schwingen. von. o는 열린 o 발음이요. von 아니고 von. allen. 너무 allen 하지 마세요. von allen. von allen zweigen. von allen zweigen. 자, zu 하시면 마치고, zuz. zweigen. zweigen. schwi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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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en 응 발음이죠. schwingen. sich. 지히 하시면 안되고, zuz 발음 잘하세요. s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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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van den. 그 방랑하다 뭐 이런거 할 때, van den, van den 하죠. 이거는 van den 하고 die 붙여서, 뭐 형용사화, 부사화 시킬 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van den 해서, er, der는 하시면 안되고, van den. van den. van den. 앞에 van den 한 때는 o 발음을 좀 해주셔도 되고, 뒤에 den은 너무 van den de.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van den de. sich van den de. vorang. aζ. empor. empor. hacia. empor. 엑 var. 뒤에 있어요. empor. empor. 어 발음 해주세요. 알 발음 하지 마시고. 우드 열린 발음이에요. 두루 히 아니고 두루 히. 두루 히. 디 루프트. 이것도 열린 짧은 발음. 루프트. 클링엔. 엔지 응 발음. 후옷트. 자 이거는 후옷트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후올렌. 듣다. 후옷트. 그래서 후옷트 만일 3격 변화에서 지금 티가 붙은 거거든요. 후옷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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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가능성을 드릴게요. 디인. 이거는 다치고 긴 발음이에요. 라이제 코어. 라이제 코어. 라이제 아니요. 릴즈 바람이에요. 라이제 코어. 코어를 하지 마세요. 코어는 합창이란 뜻인데. 코를 알 하지 않아요. 라이제 코어. 다치고 긴 발음이에요. 라이제 코어. 플로어. 플로어. 라이제 코어. 라이제 코어. 라이제 코어. 라이제 코어. 그래서 이 다음에 모음이 나오면 그 발음이 나고 지 엘서 자음밭 나왔죠 그래서 이 크가 살아있어 세골 라인 아니고 세클라인 2 세클라인 자 이 열도 일을 하면 어떠냐 근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역 에클라인 링트 앤지금 발음은 링트 문트 문태라 하시면 안 돼요 문트 예니 더 자에게 히어라는 거 신은 히어 여기저기 하면서 그런 뜻인데 얘는 이게 다친 바람이 히어 히어 니 더 해리 다 하지 마시고 히어 니 더 히어 히어를 더 하지 마시고 히어 신은 루스틱 인하우스 루스틱 인하우스 루스틱 인하우스 루스틱 인하우스 루스틱 인하우스 렌즈 렌즈는 히어 컴트 샤워 보라 반응력 스노uft 네네들이 다친 기반을 커뮤니 루스틱 이른 루스틱 인하우스 루스틱 인하우스 에 비가 윤험어 아 dell 예 tu 예 아 그 아 벨 알약 하루 頻道 준 쓰인 제 Bin 아니요 아니요 애는 말들 은 mobil 채일 아 베러 뭐 이렇게 발음이 cka 아